두 번 질 사람은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? 4번 한 번씩 여기는 3이고요, 여긴 12 오! 안 보여, 여기 다빨리 시작할까요? 3번橇ala 그러네요 하지 마세요 3번, 2, 3 하나, 둘,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이름은 제가 로사키스입니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이름은 두 개의 두 개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진상의 이름은 제 시작! 진상의 이름은 제인입니다. 제인상의 이름은 제인입니다. 제인상의 이름은 제인입니다. 이게 레벨이 무엇을 뜻하냐면 역시 지금 지금 오셔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감자칩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감자칩 과자가 많은데 이게 카사바 칩이에요 약간 고구마도 아닌 것이, 감자도 아닌 것이 조금 더 식감이 좀 더 있는? 근데 이게 맛있어요. 제임받은 근데 심이면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단계가 몇 가지 있어요. 이게 제가 3, 5, 10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무난한 낙관 제가 배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. 제가 배려 봐. 네 그래서 사람이랑 심을 가져왔는데 맛있을 거 같은데? 맛있을 거 같아. 나 지금 배고파. 인도네시아 말로 이 뿌리 식물 이름이 신꽁이에요. 신꽁. 맛있겠다. 신꽁. 신꽁. 신꽁이 귀여워요. 귀여운데. 신꽁이. 신꽁이. 양도 많아. 이렇게 조그맣게 양도 엄청 많아. 먹고 계십니다. 맛있다. 삼각테리. 라면 숲은 맛 나는데? 진짜요. 그죠? 라면 뿌셔먹는 맛인데요? 맛있다. 약간 뿌셋뿌셋 감자치편. 약간 그런 맛이죠? 그리고 되게 짭짤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식감이 더 있더라고요. 감자는 뭔가 이렇게 먹으면 바로 바스라지거나 이런데 조금 더. 근데 너무 절차진데요? 근데 이것도 약간 매운데? 역시 못 먹을 것 같아요. 3인데 조금 매운데? 저는 참고로 10을 먹어봤습니다. 어떠셨어요? 저는 오히려 10만 먹어봤어요. 3을 안 먹어서 안 먹어서 먹어보려고 하셨어요. 이것도 매워가지고. 근데 씹을수록 되게 단맛이 낫나요? 근데 차이가 없죠? 너무 많아요. 아 이게 한꺼번에 돌아오셔가지고. 레벨 10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먹었죠. 이랬다가 씹 엄청 매우면 저는 여기서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. 왔어. 키스.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맥주를 구우는 맛이에요. 받아볼까? 진짜? 없어. 맛있다고 생각했는데. 진짜 맛있다. 이거 TV보면서 정신없이 먹을 거 같아요. 이거는요. 화학 조미료로 된 캡사시 이런 거 같아요. 그리고 순수구추를 맛이에요.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게요. 감자 고구마? 이 카사바라네. 우리나라말로는. 그렇죠. 이 카사바라도 꿀이에요. 오 맛있어요. 색깔이 약간 달라. 오 역시 펄게. 오 구르네. 이 색깔이 달라요. 이 침은 엄청 빨갛고 3은 살짝 주황색이에요. 여기 살짝 겁난다. 레벨 3은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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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정도의 매운 매콤. 배콤. 배콤. 너무 맛있다. 근데 얘는 조금 무섭다. 먹을 수 있을까? 아무도 레벨 10을 못하거든요. 얘가 남아가지고. 괜찮아 괜찮아. 여기 앞에 보시면은. 식용유와 고추 씨와. 마늘. 후추. 라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크림이 다 있어요. 근데. 언제 마시면 돼요? 괜찮죠?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요. 마이치라고 해서. 마이치라고 해서. 한국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. 불닭볶음면 이런 게 유명하다 보니까. 우리 회사 친구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과연. 매운 과자는 한국에. 딱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한국에 매운 과자는. 매운 과자는. 매운 과자는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. 한국 친구들이 먹어봤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.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. 우리나라에는 콘스프 이런 게 많잖아요. 콘스프 맞아. 달달한 맛. 매운맛보다. 간장. 간장 맞아. 양삼스틱 마냥. 맞아맞아. 근데 침이 엄청 나오는데. 저희 이제 신 먹어볼 것 같아요. 네. 추천드립니다. 왔어. 키스. 파티. 위ет. 부터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화랭. 와 완전 빨개 완전 빨개 오 색깔이 참 예쁘네요 보이시나요? 완전 빨개요 무서워 비교되죠 색깔이 그림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셔보세요 방금 냄새 맡았을 때 집에서 고추장 담글 때 나는 냄새 났어 어? 냄새가 올라와 고추장 냄새 안 나 아우 맵다 매워 많이 넣어 어우 뒤끝이 온다 아 매워 고춧가루 냄새 확 나요 고춧가루 냄새 확 나죠 어우 매워 진짜 이상하다 잠깐 멈칫 이게 천천히 있어 이게 정지화면 아이예요 정지화면 아이입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향이 향이 엄청 강하고 고춧가루 향 고춧가루 향이 뭔가 어린애들은 먹는 거 같죠? 먹는 친구들은 못지않아 이거요? 이거 너무 먹는데 어우 너무 맵다 아 배고리 좀 맛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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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매우고 못먹거든요 아 정말요? 저 불닭볶음 하는거 한번 먹어볼 적 없어요 아 맛있을걸? 어 맛있죠 나는 못먹어요 까르보불닭볶음 맛있을까요? 네 아 맛있다고 그래요? 아 매워가지고 그쵸 심이 엄청 나와요 레벨삼은 거의 다 먹었는데 레벨심은 거의 손이 안 가요 손이 잘 안 가요 아 진짜 맵다 심은 못먹겠어 저도 심은 못먹겠어 매워가지고 살짝 얘한테 떡볶이 맛도 나요 매운 떡볶이 어 근데 레벨삼 너무 잘 드신다 이거 치울까요? 저희 외면받고 있는데 처음엔 두세개까지는 괜찮았는데 매워요 맥다 먹다보면 맵죠 삶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 매운게 확 올라가니까 재채기가 자꾸 나올라 아 아 고지가 않지 한국은 맥주도 문화가 많으니까 과자랑 맥주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집에서 자기 전에 배고플 때 원래 과자에 먹는 마지막에 어떻게 남아있는 저 계빵 하하하하 너 모으고 있어 아니야 너 먹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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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이게 약간 ASM 아저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자가 뭔가 5번 정도에 마실 것 같아요. 카사바칩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드셔보셨을 텐데 어때요? 조금이 좋아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바삭바삭한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네요. 제사님 이거 많이 드시나요? 네. 하리니, 삼바신이 사냥, 지양하루 바프레스틱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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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야와루 바삭바삭바삭 안녕. 안녕.